저희가 기간에서 이렇게 주소 불사인을 해주신 여기서부터 다른 일도 주소가 만들어요 저희가 풍박회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, 말씀하신 우리 구빵 회사에 나와요 여러분들! 아침들 여기 계시면 이 네이버 씨 먼저 오늘 함께해주신 우리 원스 분들과 그리고 이 원스 분들을 사랑해주신 고객님들께 우리 구빵 회사 소사적으로 멤버가 1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원스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는데요 아무것도 저희가 크라헤스와 퍼포렛스에 맞춤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회사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저희 프로듀스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마워 오늘은 한 명을 보내주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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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저희 프로듀스에 올려주시고요 너무 재밌었고요 내일부터 올해 부터 잘 다녀 잘 다녀 잘 다녀 호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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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 호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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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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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좋은 주민 만들어주신 우리 포카리 사이트 가게자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